남조선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첨대역 백만학도의 혈육의 정을 한몸에 안고 혁명축전장에 달려온 서울의 애국어대학교 림수경 학생 장하다 백만학도의 자랑스러운 대표여 첨범의 숲을 헤치고 머나먼 대륙을 애돌아온 압력의 영웅 니 한번 다시 보자 손이라도 잡아보자 니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부르며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압력하구들의 모습 그 얼굴 그 손에 오려있거니 오가는 혈육의 정 감격과 기쁨의 파도 여기 연도에 끝없이 끝없이 물결칩니다 그처럼 바라고 바라던 북과 남의 청년들의 평양축전장에서의 뜻깊은 상봉이 이뤄지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민족공동의 축제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의 경사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울리는 가운데 남조선의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대여 백만학도의 혈육의정을 한몸에 안고 평양축전장에 달려온 서울의 애국어대학교 림수경 학생 장마다 백만학도의 자랑스러운 대표요 전대여 백만학도의 장마다 백만학도의 여행은 신중하게 Cambod 기록한 주로 신뢰한 존경 중앙은 우주경 syne의 중앙에 불게되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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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